소아치에스가 무료 배포 중입니다. 신스 꿀템이에요. AAS 제품들의 사운드를 모아놓은 악기입니다. 맛보기 식으로 해놓은 건데 퀄리티가 좋아서 초보분들이 쓰기 좋아요. 지난달 10월에 최신 업데이트도 됐습니다. 620개의 보컬 사운드가 들어있어서 힙합, R&B, EDM, 레트로 장르 등에 사용하기 좋아요. AAS의 인기 제품인 크로마폰, 스트럼 GS2, 울트라 아날로그 등 다양한 스타일의 악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프리셋만 골랐으면 돼서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참고로 AAS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프리셋과 악기를 다운받는 법은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고 이메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아이조터 홀리데이 번들이 92% 할인 중입니다. 소호자분들이 쓰기 좋은 번들이에요. 오존과 뉴트론 엘레멘츠, 오디오렌즈, 인사이트2, 스트라투스 이렇게 5개입니다. 믹싱 마스터링할 때 꼭 필요한 꿀템만 모아놨어요. 오디오렌즈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플러그인인데 레퍼런스에 있는 믹스마스터 상태를 그대로 가져와 내 곡에 적용할 수도 있는 레알 꿀템입니다. 믹싱이 조금 힘드신 초호분들이 사용하면 엄청 유용할 거예요. 스트라투스는 이번에 인터페이스도 깔끔하게 바뀌어서 사용하기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루프할인으로 저렴할 때 득템하세요. 스트라투스는 if you love the sound of an exposed instrument like a guitar track in a song on a popular playlist. Fire up AudioLens and capture its EQ profile. Make sure to stop capture before any other instruments take over. Now just like before, once you've captured it with AudioLens, it becomes a target that you can name. Now when you open Neutron, you can use that target to make a guitar in your mix sound like the target that you just captured. Let's go over a few important things to remember when running AudioLens. Room correction software. Now room correction software and other system audio tools will not affect the input audio signal of AudioLens. So if your room correction software is adding an EQ profile over your audio, that EQ profile isn't influencing what AudioLens is listening to. As it captured... Black Friday DivaBundry 33% 할인중입니다. RealSense 꿀템이에요. Diva는 워낙 좋은 악기라 할인을 잘 안하는데, 이번에 확장팩까지 묶어서 불프 할인을 합니다. 약 600개 이상의 프리셋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고, 미디팩까지 함께 제공이 되요. Diva 악기 자체 내에 1200개 이상의 프리셋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확장팩까지 전부 받으면 레알 꿀 딜입니다. Diva는 여러 매체에서 상을 받을 만큼 빈티지 하면서 트렌디한 악기에요. 힙합 R&B 레트로 EDM 찍을 때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불프 할인으로 저렴할 때 득템하세요. 중국 음악을 주신 모든 것과 함께 제공이 되요. 한국립국제였습니다. 한국립국제작대학교 한국국제작대학교 아멘 에스엘스의 기타 스트립이 80% 할인 중입니다. 기타 믹싱할 때 내야 꿀템이에요. 믹싱에 필요한 다양한 이펙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EQ 컴프는 물론 드라이브, 프레이저, 딜레이, 램프 등 기타 사운드 디자인할 때 엄청 편리해요. 인터페이스도 깔끔해서 직관적인 조작으로 작업할 수 있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불파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저렴할 때 득템하세요. 드라이브 한글자막 by 한효정 엑소가 49% 할인 중입니다. 드럼 찍을 때 레알 꿀템이에요. 엑소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사운드를 우주처럼 표현해놔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원하는 사운드를 찾으며 비트를 찍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사운드 카테고리를 시각화해놔서 직관적인 작업이 가능해요. 그 외에도 그루브를 만드는 등 다양한 작업을 엑소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불팔인으로 저렴할 때 득템하세요. 이 자세히 원하는 사운드 카테고리를 시각화해놔서 해당 부분을 재생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히 원하는 사운드 카테고리를 시각화해놔서 해당 부분을 클릭해 원하는 사운드 카테고리를 시각화해놔서 해당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너무 달라. 이란? Breaks, 비 Mississippi 같은 내용이 뭐라고 말하는 있는run caso. 감사합니다. If I come over here to the folder, meaning I've got an extra folder added here. If I want to add something new, but I'm going to hit Add Folder. Let me come into here where my Samples are. So if you've been in a pack from Loopmaster so you can add something to where you keep those Samples. Come into something. 룩 클라우드가 50% 할인 중입니다. 원하는 샘플만 사용할 수 있는 꿀템이에요. 그럼 기타, 패드, 피아노, EP 등 내곡에 필요한 것들만 골라 작업할 수 있습니다. 룩 클라우드는 먼슬리와 연간 두 가지 플랜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두 가지 이벤트를 하는데 하나는 먼슬리 플랜에서 아티스트 구독 시 두 달간 2달러로 이용하는 것과 또 하나는 연간 플랜에서 쿠폰을 입력해 5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전부 썸랩을 무료로 제공받고 룩 클라우드 구독이 끝나도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썸랩 팩 번들이 20% 할인 중이니 필요하신 분은 함께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룩 할인으로 저렴할 때 득템하세요. 룩 클라우드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룩 클라우드 하는 Abi-A 번째 Position 룩 클라우드